광주 천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천남 지역에는 며칠 전에도 폭설이 내려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폭설이 예보되면서 긴장감 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 상무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누그러지면서 밤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밤사이 비가 눈으로 변했습니다. 눈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 내륙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뺀 전남 대부분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광주와 곡성, 구례, 화순, 장흥, 흑산도 홍도, 나주, 담양, 장성, 강진, 해남, 완도, 영암, 무한, 탐평, 영광, 목포, 신안, 진도 등 전남 17개 시군입니다. 감사히 내린 눈의 양은 장흥 4.7cm, 광주 2.9cm, 무한과 영암이 2.6cm 등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10에서 25cm, 많은 곳은 30cm 넘게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설과 함께 강력한 한파도 예보됐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흥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등 어제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에는 한평 만에 내려졌던 저수온주의보가 저수온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며칠 전 내린 뒤 녹지 않은 눈과 어제 내린 비가 섞여 얼어붙으면서 육지의 도로는 빈칸길로 변했습니다. 빈칸길에 차량이 전복되거나 다중출돌사고가 나기도 했고, 전남에서는 비닐하우스 5개동과 축사 4개동이 무너지는 등 8,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강풍과 풍랑의 영향으로 광주공항에서 항공기 1편이 지연됐고, 여수공항에서는 2편이 결항됐습니다. 복포항과 고흥항 등 여객선 25척과 19개 항로도 통제됐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예보된 폭설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제설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체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채평동에서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광주와 천남 지역에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내린 눈과 비가 강수량으로는 11mm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눈으로 인한 유입량은 미미하다며 현재 동북댐과 주엄댐의 물 공급 가능일은 140일 안팎으로 여전히 5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비상 대체 수원 확보를 서두르기로 하고, 하루 5만 톤의 영산강 하천 유지용수를 정수장으로 보내기 위한 관로연장공사를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동북호 주변에 신규 관정 57개를 개발하고 기존 37개를 활용해서 하루 2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11일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폭설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행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 속에도 목포 시내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돼야 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시민들의 고통만큼 목포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왜 멈춰선 시내버스에 대해 운행 개시 명령이나 버스 면허 반납 요구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실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지자체가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를 위해 노선의 연장 또는 벽지 노선의 운행 등을 버스 업체에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목포시가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도 하지 않는다면 실은 달리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목포시는 이에 대해 버스 운행을 사업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사 측이 따르지 않고 있고 또 시내버스의 경우 화물차와 달리 업무 개시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연말까지 예정된 태원 유진 측의 경영 개선안을 받아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건물 변형이나 변이는 없었고 건물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상황에서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생긴 온도차로 인해 타일이 깨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광주시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단체장 취임 6개월 만에 집담회를 열어서 성퇴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출발한 지 6개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민선 8기에 소통과 협치 부족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강 시장이 최근 열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선거 캠프 인사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하는 등 이른바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편성한 시민참여 예산안이 민선 7기 말에 절반으로 줄었고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가 제동을 건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선 8기 소통 정책인 월요 대화도 협치 수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협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만남의 구조인가가 의심스러운데 한 2개월 만에 한 번씩 만나자는 약속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소통과 협치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월요 대화, 화요 우찬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외국인 계절 근로제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KBS의 기획보도가 광주전암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전암 기자협회는 어제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KBS 순천 방송국 김호, 이성각, 김선호, 김종윤 기자가 보도한 보도에 대해 방송 기획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광주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 서명운동에 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금리 인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은행 측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지면서 농협과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권이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며 광주은행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해상쇼와 여수 항일함 일출제 등 참여인원이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6곳의 연말연시 행사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위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참여인원 동선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전반과 참여인원 분산 체계 등 상황 관리 확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남지역의 연말연시 해도지 해맞이는 6개 시군 17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하 행사장은 시, 군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다시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일부 동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주, 전남지역에 눈발이 강해지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눈은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지만, 특히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적설은 광주, 전남지역에 10에서 25cm, 일부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연지역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지역은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은 제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광주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화순이 영하 2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도, 보성 영하 1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영하 1도, 강진과 장흥 0도로 오히려 낮 기온이 아침 기온보다 더 낮은 곳들도 있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도에서 2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성탄절인 일요일에도 맹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